안녕하세요. 어제는 애플 이벤트하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 장막음 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.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동부 시간 기준 오후 1시부터 시작을 했고 주가 흐름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. 그래서 이거 더 이제 진행하기 전에 발표했던 내용 잠시만 좀 보여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잘 보셨죠? 그래서 그 제품 발표한 건 많지는 않았어요 아이맥부터 시작해서 신형 아이패드 프로 그 다음에 퍼플 색깔의 아이패드 색깔의 아이패드 프로 그 다음에 에어텍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뭐 추가해서 음 그 팟캐스트 팟캐스트 구독 서비스 그거 발표했고 그 다음에 뭐 애플 카드 애플 카드는 뭐 한국에서는 별 의미가 없지만 미국에서 많이 쓰죠 애플 카드 패밀리 가족 간의 신용을 같이 이렇게 통합시킬 수 있는 뭐 이런거 발표했고 그 다음에 그 2030년까지 애플이 이 카븐 뉴트럴을 실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어 평타 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음 애플은 요렇게 아 아 뭐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장 속에서 뭐 애플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음 아니요 아 요건 아니다 예 요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요렇게 지금 그 이벤트가 마감됐다고 보시면 되구요 어 뭐 구체적인 내용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그 애플 관련된 뭐 그 성능이나 기능은 여기서 제가 다루진 않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 자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아 그 뭐 저기 매출이나 eps, revenue eps는 시장 예상치 보다는 괜찮게 나왔어요 그런데 아 이제 가입자 수가 쇼크 수준이 나오면서 완전히 그냥 폭락을 했죠 폭락 예 장마감 후에 요거는 이제 장마감 후까지 그 적용한 가격인데 여기가 다시 지금 500불 때를 어 회복을 좀 했어요 그쵸 여기 처음에는 485불 까지 빠진 걸로 보이는데 예 거기까지 빠졌어요 제가 이제 요거 봤었거든요 새벽에 이렇게 빠지더라구요 조금 해보겠는데 이제 뭐 내일 정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넷플릭스 관련된 아 그 주주들한테 이렇게 내놓는 그 자료 있죠 그걸 좀 들여다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그 주주들한테 fellow shareholders 하면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빨간색으로 좀 칠했어요 보면은 우리는 q1을 208밀년 가입자로 끝냈다 근데 우리는 예전에 210밀년을 예상을 했었다 그 예측치를 내놨었던 거죠 그쵸 그때 그거 에서는 뭐 미치질 못했다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는 첫번째는 어 작년에 2020년도에 코비드 19 때문에 풀포워드 그러니까 미래에 어 저기 일으킬 수 있는 가입자 수를 미리 미리 선제적으로 많이 그 실현시킨 거죠 작년에 가입자 수가 엄청나 났잖아요 그쵸 네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아 코비드 19 때문에 제작의 지연 여기에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 하반기에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예상하고 있다 엔티스페이션 엔티스페이트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 숫자를 이렇게 보면은 어 뭐 레브뉴 하고 저희 레브뉴가 있고 그 다음에 아 EPS 이렇게 보면 돼요 EPS 보는데 이 포캐스트도 아 요거는 늘어나는 걸 보일 수 보이는데 근데 아 EPS는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포캐스트도 약간 희비가 갈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페이드넷 에디션이라고 하거든요 페이드넷 에드 이걸 보면은 3.98밀리언 어 요거 때문에 지금 실망 매물이 확 떨어졌고 특히나 아 q2에는 더 떨어져 이게 1밀리언 으로 그래서 포드 가이덴스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확 떨어진 겁니다 대신에 이 프리 캐시플로우 부분은 그래도 파지티브를 보이고 있어요 여길 보면은 인 q1 q1에는 페이드넷 자체가 4밀리언 이었다 그쵸 여기 나오죠 여기 4밀리언 4밀리언 나오는데 우리가 가이덴스를 지난 분기 가이덴스를 q1에는 6밀리언을 추가하겠다 했는데 그걸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 실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는 으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뭐에 대해서 지금 이 스트리밍 업계가 굉장히 아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 심화된 경쟁 때문에 아 이 분기에 타격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넷플릭스가 뭐 디즈니 플러스 나 또 뭐 훌루나 hbo 맥스 피컥 뭐 이런 스트리밍 업체들 어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우리 실적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넷플릭스는 나름의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는 오리지널 콘텐츠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뭘 갖고 스트리밍 요 세계에 들어와도 우리는 굳건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길 보면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아 이게 그 회색이 자기네들이 예상했던 숫자들이 거든요 예상치를 하회를 한 거에요 근데 2020년에는 보면은 여기 보세요 여긴 7밀리언이 예상했는데 지금 두 배가 늘어났잖아요 그쵸 8.8밀리언 대단한 거죠 그쵸 풀포워드가 있었다 이런 걸 보시면 여기는 좀 실망했는데 여기서 다시 또 회복을 했어요 여기서 또 다시 이만큼 내려왔고 이걸 보면은 아 이래서 그 시장에서 조금 넷플릭스에 대해서 실망했구나 그래서 어닝 쇼크는 아니고 가입자 쇼크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은 이제 프로젝션이에요 프로젝션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7년 18년 19년 20년 이렇게 보는데 이걸 보면은 18년도가 19년보다도 훨씬 더 가입자 성장율이 더 높았어요 그 2020년은 뭐 코비드 때문에 그냥 폭발 했죠 이렇게 근데 2021년은 약간 요렇게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 앞전에 그 레터 앞에 부분 그 얘기 했었죠 얘네들이 어 여기 Anticipate a strong second half 자 하반기에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일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여기서 요렇게 좀 약한 모습 보이다가 second half에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넷플릭스는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렇게 지금 스스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측치를 지금 미스 했잖아요 여기 미스를 했고 여기는 또 1밀년이라고 굉장히 낮게 잡았어요 낮게 잡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Q1에서 가입자 쇼크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예측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느낌에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에서 실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뭐 세컨드 해프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실은 시장에서는 Q1을 줄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약간 믿음이 안 가거든요 예 여기서 실망했고 요거는 좀 지켜봐야겠죠 그 다음에 여길 보면은 자 로컬 자기네들은 로컬 스토리 이런 걸 만드는 거에 강점을 갖고 있다 이걸 좀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 타이틀이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이 문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별로 조금 음 그래도 인기 있는 그 타이틀을 좀 얘기하고 있어요 스페인에서는 Below Zero라는 뭐가 있나봐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Space Sweepers 모르겠어요 저는 넷플릭스 가끔 이렇게 보면은 한국 뭐 공상과학 뭔 거 같아요 예 근데 전 뭐 보진 못했는데 뭐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중에 시간되면 한번 봐야겠죠 그 다음에 폴란드에는 Squared Love 멕시코에서는 Who Killed Sarah 이런 게 있나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나봐요 왜냐면은 이게 시즌2를 런칭을 한대요 5월달에 인기가 있으면 뭐 추가로 또 뭐 제작을 하겠죠 네 그래서 요렇게 지금 뭐 넷플릭스의 인기 타이틀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로 봤을 때 네 그리고 이제 컴퓨테이션 부분을 얘기하는데 경쟁 근데 재밌는 게 여기서 뭐냐면은 자기네들은 뭐 항상 얘기하듯이 소비자들의 엔터테인먼트 시간 하고 항상 경쟁을 한다 왜냐면은 넷플릭스를 보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자기네들한테는 경쟁 경쟁 업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기존 tv 가 있고 그 다음에 게임이 있고 그 다음에 user generated content 야 이게 좀 특징적인 게 여기 있었어요 왜냐면은 주주들한테 보여주는 요런 보고 내용에 이런 게 들어왔다는 게 저는 새로웠어요 이게 뭐냐면은 실은 유튜브 또는 틱톡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저가 만든 컨텐츠에 의해서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볼 시간에 이런 거에 시간을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듯 이 영상을 보는 시간에 실은 넷플릭스를 못 보는 거잖아요 그쵸 넷플릭스는 이런 거에 대한 경쟁 그 아이덴티티로 지금 확인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이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넷플릭스 자체는 미국 전체에 10%의 TV 스크린타임 밖에 안 되는 거 같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100시간을 TV를 보면 이 중에 10시간 이하는 넷플릭스 그러니까 앞으로도 90시간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모바일 디바이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보게 되면 넷플릭스 안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컴퓨티션으로 여기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컴퓨티션에 지금 이런 유저데레이드 컨텐츠가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인 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디오 게임도 있네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게임하고 유튜브 이런 게 있으니까 진짜 넷플릭스를 잘 안 보게 돼요 그래서 리지널로 보면은 미국 유럽 라틴 아메리카 그 다음에 에이자 퍼시픽 리진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쪽은 한국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이쪽에 보면은 특징적으로 어 여기 페이드넷 에디션 유럽 쪽이 확 많이 빠졌어요 4.46에서 1.81 그렇죠 그리고 음 동기대비 6.96이었거든요 여기 Q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.81 아시아도 보면은 페이드넷이 3.6 1.99에서 지금 1.36으로 조금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럽 쪽에서 조금 많이 어 이게 좀 약했다 라는게 조금 특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넷플릭스는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게 이거예요 5 billion 어 share buyback을 음 한다고 합니다 자사주 매입 언제부터 지금 Q2부터 그러니까 지금 어 4월부터 어 buyback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 넷플릭스가 예전에는 진짜 막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이라고 봤으면 이제는 조금 이제 모출한 기업으로 음 탈바꿈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이거는 플러스예요 넷플릭스한테는 저 어 인어 현금 같고 지금 바이백을 음 하고 있는 거고 여튼 뭐 넷플릭스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어닝 쇼크는 없었지만은 가입자 쇼크는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얘네들이 또 성장할지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